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 언니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언니 중에 하나가 인생 그리고 깨알같이 모으고 또 깨알같이 항상 벅서 가만히 있어 나 이렇게 살려줘 이게 아니라 뭔가 항상 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생각도 많고 남들이 보면 불안증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항상 얼굴을 발라야 돼 우리 언니 딴에는 근데 마음이 누구보다도 천심에 약하고 누구보다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나의 마음이 제일 좀 약해 정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친구들도 두루두루두루 누구껄 부러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 남의 경치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지만 신혼이라고 볼게 그냥 알콤닷콤 살려고 애쓰고 또 어떤 타협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뭔가를 움직이려고 애도 쓰고 그리고 남편 비유장도 맞추려고 애도 쓰고 어쨌든 말하고 싶고 승질도 나지만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아서 두루두루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 언니한테도 우리 언니도 일을 멈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평생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평생 일을 해서 금전도 모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편 혼자 버는 것도 싫고 힘드니까 또 어떤 이제 아이의 계획도 있으시니까 아이를 키웠을 때에도 들어가야 되는 금전줄도 이런 걸 저런 걸 봤을 때 내가 놀고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남편이 열심히 직장으로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본인도 내가 금전을 거들어야 돼 근데 아이를 계획은 남편은 이동수 없어요 아이를 얘기하기 전에 남편은 꾸준하게 들어가셔서 거기 한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동수는 한 3년 5년 후에나 있어요 그게 승진이 될지 그게 내가 어떤 이직이 될지 이동이 될지 그 부분에도 또 짚어도 3년 5년 한쪽으로는 이동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안 그러면 본인네가 우리가 동토라 그래 조금 집안 세터전을 가서 계획하고 마음먹은 건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철 들어가야 되는 때 내년만 피하고 들어가셔야 돼 정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근데 이동이 잘못하면 내년에 겹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내년에 확실히 이사 계획은 있어요 왜냐면 집을 지금 있는 데가 매매한 게 그래서 본인네가 내년만 피해야 되는데 내년에 내가 잘못하면 겹칠 수도 있잖아 이동을 할 수도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 말 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애써서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두 부부에 충이 생겨 여태까지 큰 부부 싸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면서부터 서로가 예민해지고 가면서부터 서로가 충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봤던 게 조금 이렇게 되고 겉돌지 않던 남편이 겉돌게 되고 그러면 언니가 속이 상하겠지 그래서 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요거는 남편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정말 터를 이사해야 된다고 싶으면 그 달에 내년에 그 달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든 조금 정말 이사를 해야 된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찾아들어서 그때는 비방 비법이라도 조금 쓰시고 이사를 가시는 게 본인들한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난다는 부부의 투격이든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 있어 왜냐면 내년에 남편이 나가는 삶제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야 돼 어떤 변화 변동하면 손재 조금 금전의 손재가 보고 조금 손실이라 그러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왜냐면 계획을 가졌어 계획을 가진 가운데 뭔가 이동이 터져니 움직임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달이 가고 있고 그 계획을 내가 무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세가 내년에 그렇다고 그러니 그 운세에 있어도 내가 몇 월달에 이사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를 가는 철에 되면 한 번 정도 그래도 예약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뭔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방법을 써야 된다고 방법을 쓰시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맞는 거라고 그 내년에 이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동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어서 왜 충이 난다 이런 소리가 있고 자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유산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년에 조심하라는 거야 언니가 강간이 있고 깡으로만 있을 수도 있지 몸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면 좀 허약해요 관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진짜 유산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고민인 게 애를 언제 가질지 그렇죠 거기에 생각도 많고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 내가 임신을 됐는지도 모르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도 먹을 수 있죠 그럼 본인이 아니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럼 본인은 슬픔이잖아 그런 충이 애군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런 게 껴있어 그래도 열심히 청년이 남대로 두 부부가 남들 열심히 젊은이들이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떻게든 결합을 해갖고 결혼을 해서 그래도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계획을 해서 가고 있어 이 계획이 한 방에 금전의 운세가 팍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아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두 부부의 금전의 운세 재물의 운세야 그러니까 적금 그리고 어떤 재테크 본인들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막 주식으로 복권으로 어떤 막 부동산으로 막 오르거나 이런 건 없어 차근히 올라가야 돼 그 금전의 운세다 그리고 여성 질환으로 언니가 조금은 병원을 다니든 뭔가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 왜냐하면 언니가 죄를 안 지었어도 언니 위에 내 엄마 그러면 내 고개까지 들어올 때 삼신의 벌전이 하나가 잡혀져 있어 응 거기서 엄마도 예를 들어서 밑으로 쏟았는지 아니면 본인도 생긴지 몰랐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삼신의 벌전이 들어있어서 고개에 좀 약하게 우리가 밭이라 그렇지 그게 조금 약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꾸 어 뭐 요즘은 좀 으슬도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좀 뭐 약을 수치를 좀 내리든 뭐를 하든 너무 버거운 음 결혼 생활이야 그래요 그래요 움직임도 잘 때까지도 몸이 좀 부대끼니까 부대낀다고 그래야 돼 부대낀다고 조금 내일 해도 되는 건 내일 해도 돼 아 밀어만 넣지 않으면 돼 몇 날 며칠 밀어만 넣지 않으면 돼 그래서 조금 너무 완벽하지 마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응 언니가 허당이어서 좀 완벽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낫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성격이야 음 알겠죠 그래서 본인도 올해 수전에는 이동이 없어요 아 네 직장 다녀요 네 올해 수전에는 이동이 없는데 내년 수전 내후년 시전에 그래도 좋은 소리는 들린다 내가 월급이 올라가든 아니면 내가 뭐 승진후군까지는 안 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휴직하지 않을까요 임신하게 되면 아 그렇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데 그렇죠 어 그러면서 먼저 내년 정도에는 언니가 임신해 그런 것도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되게 애해를 써요 음 제가 또 이건 너무 세세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시도를 할 때 뭐 12월에 할지 아니면 3월에 할지 그냥 달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 둘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3월 또는 4월 계획이? 네 그 둘 중에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아직은 너무 세세하죠 괜찮아요 자연임신이죠? 네 어 어 시도를 여태까지 안 한 게 잘못인 거고 아 그러니까 관계는 했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아이를 갖겠다고 해서 계획을 빨리 안 가진 게 잘못인 거고 네 내년 시작 3월이라 그렇게 되면은 정월이나 서달이나 동지달으로 가니까 차라리 본인들이 진짜 계획을 쌓일 거 같으면은 6월 7월 여름쯤으로 시작해서 3월 5월 생으로 나오는 게 낫든가 아니면 아예 빨리 시작을 해서 아 올 12월부터 1월 2월에 가져서 어 그래도 내가 나라는 사람이 좀 만약에 그래도 내년이 낫지 내 후년이 낫진 않아 아이의 사주도 봐야 되거든 아이가 낫을 때 부모에 인해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금전운으로 까먹고 나오냐 부부의 연을 끊어온냐가 있어 거기에서 내가 볼 땐 내 후년보다 내년이 조금 그라마 낫다 그러면 내년보다는 올해가 그쵸 올해부터 시작을 하세요 올해부터 시작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도 풍성할 때 나와야지 겨울에 나오는 거보다 한여름 땡 펴서 나오는 거보다는 그죠 그렇게 해서 계획에 달해 그래도 그 아이의 음력으로 된 달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날이 중요한 거야 일주가 그 아이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응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야 남편이 잘 돼 제가 욕심이 있긴 해요 그래 하나 낳으면 둘 낳을 거야 그런 욕심도 사실 더 많이 녹고 싶긴 해요 그건 너무 힘들어 본인한테 아이가 멀리 예를 들어서 지금은 쌍둥이를 가질 수도 없고 시험관을 해도 쌍둥이 될 수 없는 나이잖아 셋 낳을 생각하지 말고 둘만이 잘 낳아서 잘 키워도 부르도록 아들 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욕심도 많은 우리 아주 어쨌든 새댁이 들어왔어 남편 보필 잘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할 거 조심할 거 일러줬으니까 그렇게 가고 아이가 제일 급한 거야 본인은 그러니 아이를 올해부터 하다못해 이번 달 다음 달부터 라도 본인이 뭔가 열 달을 채웠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음력으로 가겠죠 음력으로 5, 6월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7, 8월만 빠지 9월 10월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7, 8월도 내년에 4주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음력으로 7, 8월? 그쵸 그 전도 괜찮고 겨울만 아니면 돼 아 알겠어요 알겠죠 행복했으면 좋겠어 차근차근 계획이 아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제가 저희 신랑이랑 같이 SNS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에요 SNS 활동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죠 네네네네 잘 될까요 열심히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언니가 자리에 이동수가 있든 내년 내후년에 내가 올라갈 수가 있든 월급이 올라가든 금전이겠지 그렇게 움직여져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자리를 그거를 갖고 아무리 잘되고 해도 이 사람은 때려치고 그걸 하면 안 돼 누군가는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럼 언니가 투잡을 뛰든 만약에 이제 애기의 임신을 하고 나서에 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갖는 건 안다마는 잘된다는 표현하라기보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일 년 이 년 후에 빗발할 수는 있겠구나 대박은 아니야 대박은 우세는 아니다 근데 빗발할 순 있다 그러니 첫소리 배부를 순 없어 지금부터 계획은 가지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조금 이것저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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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야 그래서 계획은 좋으나 너무 많은 걸 감당을 하지마 아이를 가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내 몸을 돌봐야 되는 거고 또 뭐를 하나 하겠다면 그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맞아요 아까도 그랬지 본인이 몸이 겉으로는 깡당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하다고 거기서 내려올 때 유산계가 100% 있다 그래 조금 차근히 차근히 조심해서 왜 일 지금부터 준비해도 1년 후에 얘기인 거야 그렇게 준비해서 움직이시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두 개의 떡은 먹을 수 있어 차근히 올라가요 2년 안쪽까지야 그러니 1년 안에 6개월 안에 대박이 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본인이 끝까지 한 번 물었으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건 있어 그건 있어 이게 정말 부가 됐든 어떤 거가 됐든 머리에서 썰어야 된다는 그런 긍지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한테 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이럴 때 조금 따져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까도 그랬지 금전의 운설은 재물의 운설은 차근히 있다고 차근히 있으니까 남편이랑 상의 잘해서 아이 갔는데 그 달 그리고 요렇게 뭔 준비를 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 준비를 하시고 뭔가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하실 때 3개월 안에 실망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 깔아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본인도 계획이 되고 본인도 어떤 그 경험에서 뭔가 루트를 찾을 거야 찾으려고 무척 밤새 애를 쓸 사람이야 맞아요 거기서 몸 건강만 잘하게 몸 관리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있어 질문이 뭔데 저랑 제 신랑이랑 각자 있는 직장에서 과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전 설명이 어려웠나 남편은 그 직장을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럼 그 말씀이 어 그럼 거기서 끝을 봐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 내년까지도 이동도 없고 뭐도 없으니 터이전 잘하라고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 터이전을 하면서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 내년이란 내후년에 내가 월급이 올라가든 조금 더 내가 인정을 받아서 승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든 분명히 있다 그래서 둘이 직장이 나쁘지도 않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이걸로 외길로 가려고 둘이 애써야 된다고 변동 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 봐봐 계획은 좋은데 정신없기 바쁘게 언니가 벌리지 말아야 돼 언니가 벌리지 말아야 돼 이것도 이러고 싶고 아 그렇지 60만원 세대에게 들어왔구나 이것은 이것도 그렇고 아이는 아이들이 그렇고 내가 또 뭔가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여기 지금 깔아놓은 건 깔아놓은 대로 내가 움직였으면 뭐 쭉 갔으면 좋겠고 그죠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사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리고 투잡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원접도 못 해 먹겠는데 지금 육아까지 하면 쓰리잡 포잡을 혼자 뛰겠다는데 남편도 같이 거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할 시기에 기운이 좋아야 될 시기에 어디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겠니 그래서 아까 차근히 가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직장에서 그래도 내가 잘리지 않고 어떻게든 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내가 승진이든 뭐가 됐든가 그렇게 벌어 먹을 수 있는 게 분명히 그 주워 먹을 수 있는 복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면 두려움이 많다 궁금증도 많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지 이 직장은 터전 이전 얘기했어요 재물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열심히 모아야지 간다 그랬고 주식 이런 거 안 낸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직장은 남편이 움직이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가라 그랬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내 열정 때문에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말이야 급해 음 맞아요 애기부터 가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 애기를 건강하게 낳아야지 음 유산이 되면 속상하다고 유산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 많은 생각 내려놓고 애기 가지면 애기 갖는 거에만 두세 달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에 어떤 내가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든 뭐를 하든 깔아놓으면 1년 2년 후에 올라간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나면 아이는 낳고 나면 돌잡이가 지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좀 안정이 되겠죠 하나하나 가요 하나하나 가지 못하면 다 감당 못한다 음 자신감 갖고 마음 갖고는 움직일 수가 있는 기운이 아니에요 음 하나하나 가시면 실패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네 운동 많이 해라 네 응 운동 많이 하고 아 그래 그렇지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 정리정돈을 해 시간 아직 어려 그리고 아직 뭐야 나이 다 안 먹었어 네 그러면 차근히 차근히 가도 10년을 가도 그 나이야 그렇죠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안에 1년 안에 모든 걸 못해요 네 그런 복은 없어요 알겠지 아이부터 가집시다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너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구나 그래서 점질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삼신할머니도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게 더 좋은 아이 들어올 수 있게 건강한 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이야